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스님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부 강의를 맡게 된 비트필스님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어려운 보조지표가 아니라 특히 횡보나 약세장이 보일 때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차트적인 지표만 보면 사실 지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재미난 우리가 눈여겨보실 만한 우리 한국 경제와 비슷한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우리 동료가요. 노래 가사에서 들어간 나라인데 저도 사실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강대국이다. 이 정도만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융강대국이다. 이 정도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공부하냐. 왜?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룩셈부르크라는 같은 나라는 이제 바다가 없고 산면이 이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제 나라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면적 1.4배 정도? 이 정도로 정말 작은 나라인데 인구로 따지면 60만 명.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수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 나라를 깊이 감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우리 우주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이 최초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자원이 있어서 자원이 이제 풍부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좀 저조한 나라도 있겠지만 그 자원이 어찌됐든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유한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서 물론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도 있겠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이유도 그거겠죠. 그런데 그 이제 우주 자원 최고라는 기업이 참 재밌는 게 그 이제 공동 설립자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그 아바타 영화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 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이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쟁을 벌이고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거랑 룩셈부르크는 어떤 연결고리 지점이 있냐 바로 이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룩셈부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로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와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이고 이제 기업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금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려본다면 이 나라가 최초적으로 안락사라든가 이제 동성애 간의 결혼도 허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 최초로 이제 한국의 정상인이 그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동성애인과 결혼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룩셈부르크 나라를 말하면 소국이자 소국이자 부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땅덩어리도 작아요. 그리고 인구수도 작아요. 근데 어떻게 부국이 됐을까 알아본다면 일단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기업과 고인력 인재들을 끌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도 면제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이득점을 주면서 자신들의 나라로 기업들을 설립하게끔 넘어오게끔 만들어요. 그럼 나라에서 세금을 안 걷는데 어떤 이득이 있을까 뭐 세금을 걷는 데는 사실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너네들 기업 이제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 너희들이 기업이 기업을 설립하면 그 안에 우리 자국민들을 노동력으로 착취를 해서 그에 따른 임금 거기에 따른 또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룩셈부르크 나라에서는 이를 게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룩셈부르크는 흔한 빚조차 없습니다. 일단 GDP 지수를 보시면 유럽에서는 거의 최강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구 수가 적다 보니까 몇 안 되는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은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 일단 최저임금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3기 국어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공부에 대한 압박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일단 이 나라가 부국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신용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모든 특히 이제 신용이 좋은 나라들은 그 신용을 이용을 해서 경제를 부국을 일으킨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외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이 사업 구조에 있는데 이 룩셈부르크 나라는 그 흔한 빚조차도 없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다는 게 이 나라에서 어떤 부분이 좋냐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빚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용을 이용해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나라다.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 나라 같은 경우에 철광 이 나라에서 이제 철광이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철광 산업으로 진행을 해서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주변에 프랑스, 벨기에 옆에는 다른 나라 이렇게 금융 강대국, 독일까지 있는데 세계 GDP 지수가 7위, 4위 이런 강대국이 있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수요도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중간다리 역할인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예를 들어서 농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큰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노동력, 인구 수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큰 땅이 있고 인구가, 노동력이 많아야지만 그에 따라 이제 수익 구조, 이득 구조가 나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농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 물론 이제 세금이나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주변에 이런 GDP 지수가 높은 강대국이 있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나라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융 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에 맞서서 이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렸는데 그 틈새 시장을 뭐로 노렸냐. 바로 이제 프라이빗, 뱅크라고 그래서 너의 나라들이 너의 자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세를 하더라도 우리들은 너의 비밀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왜 이것까지 알아봤냐면 지금 이제 2008년 이후로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넘어오면서 금융에서도 얘네들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눈 감아주다가 이제 너희들도 이제 조금 앞으로는 어떠한 기업이 어디다 자금을 활용했는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비치다 보니까 금융도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룩셈브르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이제 다른 넘어갈 다른 수단은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 분명히 이제 분명히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의 가치는 개방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금융 강대국으로, 금융 강대국가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이 넘어갈 시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산업을 찾을기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 관리인들은 위기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원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넘어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광물, 채굴 산업에 관련돼서도 이 나라가 최대의 주주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썰 전에 앞서 말씀드렸을 때도 이 중국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연결고리 지점이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얼만큼 스테이블 형식으로 이용이 될지 아니면 해치수단이 이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활용되는 암호화폐가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가 현재 친암호화폐적인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 나라가 있겠지만 룩셈부르크로도 그 나라로 전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 거시의 경제 지표를 볼 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지만 이 나라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설명드릴 보조 지표는 바로 볼린저 밴드가 되겠습니다. 정의로 말씀을 들어본다면 가격 변동성이나 표준 변차의 배수로 결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평균값 주변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내에서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 주변에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이렇게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볼린저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평균값을 주변으로 분산되는 방식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으로 나뉜다라는 점 그리고 볼동성이 높을 때는 볼린저 밴드가 팽창을 하고 그리고 볼동성이 낮을 때는 수축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밴드의 폭이 축소라는 경우에서는 밀집 구간을 걸친 후에 상한선을 돌파,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선, 중단선, 하한선인데 돌파 시에 매수를 한다. 이게 기본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접근하고 지표가 강세를 확증할 때도 매수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 상한선은 여러 번 건드리지만 주가 지표가 약세를 보인다. 이럴 때는 상한선 근처에서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한선 반대로 볼린저 밴드의 가장 밑에 있는 하한선을 여러 번 건드렸지만 주가 지표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어떻게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인 차트 지표를 보시면서 이 안에서 단타성으로 접근하시면서 고수익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차트 지표로 볼린저 밴드로는 이런 횡보 구간에 매수, 매도 타점, 단타성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런 데서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는 시점, 물론 매물대가 동반되고 강한 확증이 지표가 보일 때는 이때 매수 타점을 접어볼 수도 있죠. 왜? 돌파 매수로서. 그런데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돌파 매수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얀선을 뚫어줍니다. 그런데 강력한 확증이 되지 않을 때는 매물대도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러한 확증이 보일 때는 이때를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진행하신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중단선 가까울 때쯤에 단타성으로서 매도를 하셔서 이만큼의 수익치를 벌어보실 수도 있겠고 반대로 고폭 상승치를 바라보시면서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중단선까지 뚫어줄 수 있는 확증이 서신다라고 한다면 수익적인 관점을 기다려보시다가 오히려 상단선을 터치하거나 뚫어주는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비교적 더 큰 고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 번 어쩌다 한 번 얻어걸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번 타점을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안정적으로 매도를 진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과대 낙폭을 보일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수익을 노려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도대체 매수 타점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매도 타점도 고수익을 노려보고 싶은데 그 최고점을 알고 싶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수, 매도 타점, 매수,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한선을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한다면 단타성 및 수익적 관점으로 특히 보조지표는 언제다? 이제 횡보세, 강세장보다도 횡보세를 보이거나 약세장일 때 활용하기에 좋은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표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돌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초록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밑에 있는 게 하단선 이 빨간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단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는 반대로 하단선에서 매도, 물론 여기서 아까처럼 활용할 때도 여기서도 오히려 강력한 하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나서 중단선이나 상단선에 다다를 때쯤에 매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단단성 노려보실 수 있겠다. 혹은 반대로 돌파성, 상단선을 뚫어주는 시점에서 왜 상단선을 뚫어줄 때 돌파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겠냐? 언제 돌파할 때 매도해도, 언제 돌파할 때 사야 되냐? 지금 보시면 음축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볼린저 밴드, 그렇죠? 수축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단선에서 안차까지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러니하다. 만약에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아이러니하다. 물론 이때 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다. 잘 모르겠다. 돌파되는 강한 추세를 확인을 했을 때 이때 매수 타점 잡아보고 나서 다음날 오버라이너 관점 혹은 그 이상 뚫어주는 관점을 봤을 때 매물대가 동반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면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돌파성 매매, 돌파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볼린저 밴드의 활용도가 이렇게 많다라는 점을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따가 무료방송에서 히든코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오늘 볼린저 밴드에서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오늘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특히 오늘 과대낙폭을 보여서 오히려 오늘이 저점인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스윙적인 관점이나 고수익을 노려보다가 최근 같은 장에서 매수 타점을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모든 대부분 알트코인은 오늘만 5%, 10% 가까이 깨지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과대낙폭 시장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손실률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들어보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조지표의 활용도가 언제 쓰는 것이 가장 좋냐 보조지표는 매번 언제 어디서나 쓸 수는 있겠지만 활용도가 가장 높고 확신할 수 있는 때는 지금 같은 횡보장, 약세장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 가끔 터무니없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작년과 같은 상승장 속에서 보조지표가 무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RSI도 과매수 구간인데 오히려 거기서 더 뚫고 그 이상 가는데요. 90, 90, 90, 중후반 때까지 올라가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주는데요. 그럼 보조지표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다 지나고 나서 보는 과거지표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언제 활용하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활용하냐? 그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보조지표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보셔도 정의나 활용도에 관해서는 글로서는 써있지만 그것만 보고 매수는 절대 활용을 절대 못합니다.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어떻게 언제 활용하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확률성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려본다면 그냥 횡보장에서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 매수도 언제 저점인지 모르겠고 매도도 언제 조정 줄지 모르겠고 이게 매도가 매도, 타점에서도 이게 조정을 주는 건지 아니면 숨고르기, 더 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잘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안에서 히든코인, 물론 히든코인 오늘 안에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저점 구간, 어디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와 목표가 설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간에는 어떤 비트 동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도 정확하게 단타적인 비트코인 동향까지 설명드려볼 테니까 1시 반에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과 함께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강의에서 볼린저 밴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